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 아니온 최석우 원장입니다. 손과 발에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면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땀이 났다가 식으면서 손발이 너무 차가워져 얼음장같이 변하곤 합니다. 땀이 많이 나면 아무래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발보다는 손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만 하면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해서 연필을 쥐기도 힘들어지고 시험을 보면 땀으로 시험지가 젖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 중 긴장했을 때 땀나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원인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심장에 화열이 많이 몰리는 경우 두번째 기어리허에서 손발로 진액이 새는 경우 세번째 위에 습기가 많은 경우입니다. 제가 임상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발병 빈도가 위에 순서순으로 많았습니다. 3번의 경우는 식습관의 조절을 통해 잘 호전되었고 2번의 경우에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나타나는데 손과 발에서 땀이 나는 정도가 비슷하고 기어를 보충하며 진액대사를 조절하는 처방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빈도도 많고 정도도 많은 1번의 경우입니다. 심장에 열이 몰린다는 것은 긴장,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장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심장에 과부하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심장에 과부하로 인해 생긴 열은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열은 땀, 소변, 대변을 통해 조절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순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땀은 소변, 대변보다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의 열을 식히는 이 땀이 어디로 나올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의 열이 반응하는 점을 오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심은 가슴의 중앙과 양손의 수심, 양발바닥의 족심 이렇게 5군데 심장의 반응점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수심, 즉 손바닥은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즉 심장에 과부하가 생기는 상황이 되면 심장의 열을 꺼주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손바닥을 통해 땀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장,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손에서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원인을 심장의 과부하로 인해 생긴 열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증상이 유난히 많이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손에 땀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병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하게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은 평소에 심장에 화가 많은 체질입니다. 이러한 체질을 심화가 많다고 하여 화체라고 표현합니다. 화체는 심장에 화가 많아 외부 상황에 대해 심장이 더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시험이나 시합 전, 공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등 긴장도가 올라가면 손바닥을 통해 땀이 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화를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의 화열을 감소시켜주는 자음광화탕, 도적산, 사망원 등의 처방과 함께 심화를 내려주는 약침과 침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심장의 화열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할 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에서 땀이 나는 양과 빈도가 감소합니다. 아울러 평소에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생활습관도 중요합니다. 정신적 긴장을 이완하는 명상과 심장의 열을 전신에서 배출할 수 있는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 특히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손에 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에 땀이 많다는 것은 긴장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의미이므로 큰 시험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의 열을 조절해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뇌의 기능도 향상됩니다. 손에 땀을 치료하는 것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치료입니다. 이 증상으로 답답해하고 있다면 한방치료가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